아, 아,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1개의 무선기가繋은 2개의 세계 용희씨는 몇 학번이세요? 전 9학번입니다. 미쳤다. それは,時을超えた出会이랐다. 저기요, 우리 이거 말고 그냥 카톡 할래요? 네? 뭐라고요? 카, 카톡이요? 우리 지금 같은 걸 보고 있겠네. 저도 용희씨가 궁금해요. 조금만 좋아할게. 조금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가장 이상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혹시 김은성이라고 아세요? 네가 그랬잖아. 그냥 지나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기다리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20년의 시간을 넘어갔다. 운명의 꿈을 넘어갔다. 미래에 두 사람을導기.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나의 기적이에요. 同感、時が交差する初恋